김수진의 성공 포인트 첫 번째 손님 400명의 취향을 외워라 손님 400명의 취향을 외운다는 게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생계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 손님이 오늘 오시는데 어떤 담배를 피우시고 또 어떤 음료수를 드시는지 이게 저에게 숙제였어요 손님한테 내가 손님을 한다 우리 가게에 들어오시는 분을 안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같은 값이면 나를 아는 가게에서 사고 싶지 그래서 손님 400명의 취향을 외우는데 가게가 이면도로 앞에 위치한 가게였어요 그 이면도로 앞을 지나가는 차량 번호를 다 외웠고요 그 차량 번호에 타신 분이 피우시는 담배를 외웠고요 예를 들면 서보로 빵과 커피 요리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그 시간에 지나가실 때면 제가 이제 구걸 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부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해 하셨다가 말투도 이상한 환경도 말투로 그렇지만은 이제 저를 아시네요 하고 저녁에 오실 때는 아 뭐 이 가게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고객 확보가 돼서 결국에는 하루에 30명도 안 들어오던 가게에서 하루에 300명 400명이 들어오는 단골 가게를 거듭나게 됐고요 지금도 강진구 중복동에 찾아가면 정설처럼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 북한 여자가 열심히 열심히 하더니 그래서 1년 만에 그 가게를 들어갔던 금액이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정리를 하고 시간은 자꾸 가니까 1년 만에? 네 큰 가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예 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김수진의 성공 비결 두 번째 통장 100개 통장 100개? 네 지금도 살면서 이제 돌이켜보면 이 통장들이 저에게는 어떤 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자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는 것 같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살림이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적금을 하자 오늘 1매출을 매일 적었고요 거기서 남는 수익 금액을 계속 적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을 보면 아 나의 두 번째 가게 나의 세 번째 가게 또 나의 상가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통장을 계속 해서 지금은 대개 집에도 많고요 그렇게 많이 모았고 그것이 어떤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죠 아침에 7시에 문을 연다고 하면 새벽 2시까지 그거는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단 하루도 듣혀본 적이 없고요 그 작은 가게를 성공하게 되면서 그 후에 20평, 40평, 가게 6개, 8개 직원들도 6명, 10명, 16명 이렇게 계속 커갖고 어찌 보면 그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한국 정착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진의 성공 포인트 세 번째 딱 3년만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라 제가 하나 오늘 퇴소에서 나올 때 여기 다들 아시잖아요 어차피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라고 생각하자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전기 24시간 오잖아요 수돗물 틀면 찬물, 도움물 나오잖아요 24시간 휴대폰 3년 없어도 되고요 저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았고요 좋은 자동차 없어도 되고 훌륭한 내식 안 해도 되고요 원래 아니 없었으니까 원래 몰랐으니까 북한이라고 생각만 한다면 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최소한 내일에 끓일 식량 내일에 뗄 감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좌절이 많이 있었었어요 한 3년 동안 열심히 성공을 했어요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대형마트가 바로 오픈을 했죠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요즘 최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래서 3년 동안 모았던 돈을 한 순간에 다 잃었어요 근데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두렵지가 않냐면 제가 성공하고 갈 수 있는 저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잖아요 저 어차피 빈손에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못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가 오픈을 하면서 3년 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잃게 됐을 때 드디어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책에다가 창업계획서를 썼어요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522동 702호 수익분석 여기에 상가가 있었거든요 1층에 상가가 있으면 아파트 입주민 세대가 몇 세대고 일 매출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있겠는지 배워주지는 않았지만 계속 썼어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창업계획서를 세워서 다음부터는 어떤 실패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좌절을 하지 말라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좌절은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그럴 때 성공을 하는 거지 만약에 처음부터 성공 계속적인 성공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탈북인들한테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직원들은 우리 탈북인들을 다 채용해서 썼는데 가슴 아픈 건 그건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이 정착을 하면서 혼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창업 경험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우리 북한 여성들이나 북한 탈북인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먼저 온 동일 미래로서 정착을 하겠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남남북녀 결혼정보업체라고 오픈이 올해 2월이었는데 3월달에 이만갑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요 하루 방문객 수가 80명 정도 했어요 제가 오픈을 했을 때 이만갑이 시청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회사 방문객 수가 300명, 400명, 600명 지금도 쓴구름없이 전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이만갑 신은아씨 혹시 회원이세요? 요즘 김아라씨 일이던데요 아라씨는 이 방문객이 어떠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다거나 또 하고 싶은 도전이 있는데 조금 두려움에 뜨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빈손에 온 땅이고 우리는 통일 미래로서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네요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거의가 되는 겁니까? 어떤 거창한 꿈은 아닌데 사실은 조금 거창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손으로 만들어진 남남북력 커플이 하나가 됐을 때 북한의 장인 장모 찾아 뵙고 그리고 아무런 정치적 목적도 없이 남한의 순박한 총각과 이제 북한의 여성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듯이 개성이나 반문점 남한의 총각과 북한의 처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분단의 장벽도 허물고 지금은 그런 꿈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몸 기꺼이 받쳐서라도 재정을 해서 남북 동일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그걸 진행하고 싶어요 야 일단 봤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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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